해양쓰레기는 인간이 만든 쓰레기로서 고위 또는 무발적으로 바다나 해양에 배출되어집니다.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는 활류와 해안산에 축적되는 성질로 인해 영어권에서는 타이드렉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이드렉은 조수 타이드와 난파산 렉의 합성어로 해초와 비슷한 해양초목과 해양쓰레기가 조류 때문에 해안을 따라 퇴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유목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파편도 있지만 해양투기로 인해 고의적으로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편리한 생활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은 늘어갔고 이로 인해 해양에서도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활동으로 인한 대형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해양투기로 발생하는 플라스틱들 그리고 빗물 배수로와 수로에 씻겨진 쓰레기들은 어류, 바다새, 해양파충류, 해양포유류 그리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보트와 해안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수질오염은 유럼그물과 함께 먹이사슬의 오염물질 농도 증가와 같은 생태계의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해양오염과학전문가 그룹은 해양오염의 약 80%가 육상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바다 위에서의 사건 등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대표적인 해양쓰레기의 종류들로는 비닐봉지, 폐기물, 유리 및 플라스틱병, 담배공초와 라이터, 음료수 캔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바다를 향해 실험하는 일반 폭탄들과 불발탄들, 지뢰 및 화학무기들 또한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이 차지하는데 플라스틱은 햇빛에 노출되면 광분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물에서는 광분해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갑니다. 해양쓰레기 중 대표적인 것은 유령그물로 유령그물은 바다에 버려지거나 분실되어지는 어망입니다. 바다 속 희미한 빛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 그물은 물고기, 돌고래, 바다거북, 바다새, 종종 인간 잠수부를 포함한 기타 생물들이 얽힐 수 있습니다. 타킷을 올감하도록 설계된 이 그물은 수면 위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잠수들에게 질식과 열상 및 감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양상태계의 플라스틱 오염 증가의 원인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포함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너비가 5mm 미만인 플라스틱 형체로 비누와 얼굴 클렌저 및 각질 제거제에서 발견됩니다. 현 지구상에 가장 악화된 해양쓰레기의 대표적인 예제로는 북태평양의 거대 쓰레기섬으로 바다 속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의 순환으로 한 곳으로 모이면서 우리나라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쓰레기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다에서의 해양쓰레기 제거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로 2019년 해양항해연구소는 북태평양 아열대 수렴대에서 GPS 추적기와 해양장비를 활용하여 정화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해양쓰레기들을 정화하는 기술로는 무인 스키머 로봇이 있으며 부유 잔해가 항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됩니다. 바다와 인류 생태계에 위협되는 해양쓰레기의 증가를 줄이는 개인적 방법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등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상과 산업에서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이기에 완전히 사용을 금할 수는 없지만 테이크아웃 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자제하고 물건이나 식재료를 구매할 때도 가급적이면 재사용한 쇼핑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영향력은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끼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20세기 중반부터 해양오염 협정에 대한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최초의 반 투기법 중 하나는 연방정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호주 수역의 모든 선박에서 쓰레기의 배출을 금지한 1932년 호주의 해변, 어장 및 항로 보호법이었습니다. 1972년 런던 협약에서는 해양 투기를 통제하기 위해 수온화합물, 납 등의 물질들을 바다에 퇴적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의회는 해양 투기법을 통과시켜 환경보호국에 하수 찌꺼기, 산업 폐기물, 생물학적 유해물질을 미국 영해로 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추후 의료 폐기물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고 현재 미국 해역에서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교육 혹은 환경단체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 경험들은 청소년들에게는 바다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양 쓰레기에 관심있는 전 세계의 많은 단체와 개인들은 해양 쓰레기 예방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환경단체 파이브 자이어스나 영국의 플라스틱 오션과 같은 비정부기구 NGO들은 해양 쓰레기 예방을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캠페인들은 서서히 그 효력을 발휘하여 2013년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는 글로벌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로 하였고 이어 존슨앤존스, 로레알 같은 거대 기업들도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유니레버와 비슷한 약속을 하는 데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바닷물에 크나큰 악양향을 끼치고 있는 해양 쓰레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 만큼 모든 것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